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주린이 탈출 챌린지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무상증자는 주가의 왜 후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은 77가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의 자체적인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적어서 거래에 제약이 있었던 기업들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는 주가의 왜 후재인가? 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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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